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늘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참으로 다채로운 시공창으로 우리 모두의 상식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핵진상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내가 다이어트로 살을 열심히 빼니까 우리 딸이 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다시 살 찌워라. 라는 진상할매. 원제, 손님이 자기 딸 우울해한다고 살 빼지 말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단 한 번도 아니 상상조차 못해본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살짝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부분도 밝혀야 하는 만큼 아주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다 풀어놓고 이야기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후반 여자하고 저희 동네에 제법 큰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반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다가 정확한 수치까지 다 밝힐 수야 없겠지만 거의 뭐 세자리에 가까운 몸무게로 인생을 살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나 죽겠구나 싶어서 지난 반년 동안 내 나름 정말 열심히 운동이랑 식이요법으로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20kg 넘게 뺐어요. 뭐 아직도 많이 뚱뚱하지. 하지만 20kg 빼니까 솔직히 뭐 누가 봐도 티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가까운 장난기 많은 친구들은 야 꽁꽁이 몸에서 사람이 하나 없어졌다 어디갔냐 이렇게 놀릴 정도죠. 그리고 이런 성과를 올린 내 스스로가 솔직히 조금 자랑스럽고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니까 또 사람 성격도 밝아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 이거 또 뭐니? 진짜 지금 생각에도 얼탱이가 없네. 그러니까 한 2시간 전이었죠. 평소 우리 가게를 자주 오는 단골손님 할준마가 계사를 하다 말고 완전 진지한 표정과 어투로 하는 말 아니 근데 너 요즘 왜 자꾸 그렇게 열심히 살을 빼냐 이제 그만 좀 빼면 안되냐 딱 이러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 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니 안되리냐 살 좀 그만 빼라고 이러면서 역정을 내는 거야. 순간 이게 뭔가 싶고 뇌정지가 와서 멍하니 쳐다보는데 이 하줌마가 자기 혼자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살 그만 빼고 도로 좀 찌워라. 빼는 건 많이 어렵지만 찌우는 건 금방이지 않냐? 그냥 많이 쳐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좀 찌워. 좀 찌워. 등등등 계속 주절주절주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 하니 제가 왜요? 이러니까 니가 자꾸 그렇게 살을 빼니까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우울해하고 자괴감이 든다잖아. 좀 찌워라. 그러니까 이 정신나가 살줌마가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마트에 자기 딸도 자주 오는데 딸이 개뚱뚱해. 그리고 원래는 저랑 덩치가 비슷했고 그래서 자기 혼자 나름 안심을 하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티나게 살을 쭉 빼버리니까 그걸 보고 우울하고 자괴감이 든다 이거예요. 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이 믿겨져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우울해하니까 나한테 살을 다시 찌우라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여하튼 그래요. 어이도 없고 싸우기도 싫고 대꾸할 마음도 없어서 그냥 저는요. 제 건강을 생각해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살이나 빼라고 하세요. 뒤에 손님 많으니까 비키시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보내버렸죠.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실제로 뒤에 손님이 많이 밀렸다는 거지. 만약 안 그랬다가 이 할준마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살 찌우라고 난리쳤을 그럴 빌이었어요. 와 정말 살다 살다 별 미친 얘기를 다 들어보네 진짜. 그러니까 이 할준마 딸은 본인이랑 덩치가 비슷한 나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 이건데 진짜 개어이터지니 이게 뭔 그지 같은 경우야. 뭐야 이거. 댓글 1번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상이 너무나 많구나. 딸내미 공황장에 오게. 보란 듯이 더 빼버리지 뭐. 확 미쳐버리게. 2번 솔직히 주작인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긴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 정도로 신박한 이야기는 오히려 진짜라는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 댓글. 나도 몸무게 100kg 가까이 완전 초뚱띠로 살다가 작년에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아쓴이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kg 정도 열심히 뺐단 말이죠. 그러자 저만큼 뚱뚱했던 다른 친구가 야 꽁꽁이 너 이제 살 그만 빼면 안 돼? 이러길래 왜? 라고 물었더니 저 때문에 나도 빼야 되는 건가 이런 이상한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결국에 다시 원래대로 찌긴 했는데 얘 때문은 아니고 그냥 요요요요요요요요. 근데 어쨌든 거나 이런 걸로 고라니질 당해봐서 주작은 아닌 것 같아. 2번 이 댓글 완전 인정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이래저래 애를 쓴 건 주작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로 대놓고 미치고 어이없는 건 오히려 진짜인 게 더 많지. 깔깔깔깔 3번 그렇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판춘 문의에 끄적이는 것들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저세상 전개면 오히려 진짜지 뭐 왜 이런 거 상상도 못하거든. 3번 3번 내 딸이 우울해하니까 너 살 빼지마. 와 미친 내 머리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문장구조야. 대댓글 아니요. 님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장구조죠. 진상만이 가능해요. 4번 저 미친 할줌마 딸내미의 속마음 내가 비록 뚱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보다는 덜 뚱뚱해. 그러니 나는 아직 괜찮아. 너라고 하는 바닥이 있으니까 딱 이러면서 위안받고 살았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야. 5번 아니 자기 딸이 이런 걸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딸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너 자체로도 빛이 난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엄마랑 운동을 같이 해볼까? 등등등 이렇게 위로하는 게 진짜 엄마 아니야?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왜 해? 미친 거야? 6번 물론 이게 주작일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뚱뚱한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보고 위안을 얻는 그런 게 진짜 있긴 해요. 내 주변 아는 언니가 딱 그랬거든. 길을 가다가 자기랑 비슷한 또래 그리고 뚱뚱한 여자만 봤다 하면 그래. 야 저 사람이랑 나랑 누가 더 뚱뚱해? 이거 꼭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봐. 7번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식이 질투를 하며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종자들이 있는데요. 저 할준마 딸이 딱 후자인 경우죠. 절대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부류의 그런 거지같은 인간들입니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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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남 잘 되는 걸 보고 축하해주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든 자기가 있는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고 발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아무튼 이걸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만 할게요. 사실 저도 살을 작정하고 빼본 게 두 번입니다. 살면서 첫 번째가 고2 때 여름방학 두 번째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병장 때였는데 첫 번째 경우만 이야기를 할게요. 고2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몸무게가 거의 100kg였어요. 뚱뚱했죠. 그리고 당시 같은 반 친구 중에 공룡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얘도 그랬어요. 엄청 뚱뚱했거든. 그런데 1학년 때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를 왔는데 얘가 반쪽이 돼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살을 쫙 빼버린 거야. 한 20kg 넘게 뺀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우와 이건 뭐냐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하면서 빼기는 또 귀찮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년 여름방학을 기약하자 해가지고 1년 동안 참고 있다가 2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바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97년도입니다. 뭐 그때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정보를 구할 데도 없고 헬스장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했죠. 딱 두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에 뭔가를 먹지 말자. 그리고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땀을 흘리자.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6시 이후로는 물도 안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 7시에서 8시 그쯤부터 운동을 했는데 즉흥자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한 거죠. 먹은 만큼 더 움직이자 이거죠.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를 했냐면 모르니까 그냥 발차기를 했어요. 집 앞에 공터에 나가가지고 한 30분, 40분 동안 안 쉬고 발차기만 하는 거야. 계속 발차기 하는 거야. 쌍절곤 돌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집 옆에 그 앞에 있던 그 공터 옆에 있던 그 벽도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앞집 할미한테 맞아 죽을 뻔했죠. 여하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발차기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집에 있는 거울을 봤어요. 이제 저희 집 거실이 아니고 대청마루에 있는 큰 거울이 있는데 옷을 벗고 보는데 모르겠는 거야. 티가 안 나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우울했거든요. 뭐 이씨 안 빠지네?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네에 목이탕을 가가지고 씻고 몸무게를 쟀는데 정확히 8kg가 빠진 겁니다. 이야 100kg에서 91, 2kg가 된 거야. 근데 티가 안 난 거죠. 저는 맨날 보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엄청난 용기가 진짜 용기 100배야. 완전 원기욕이 모이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했죠. 30분, 40분 하는 거를 하루 1시간씩 했어요. 운동은. 땀만 흘리는 거야. 발차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방학 기간이 그때 35일인가 그랬는데 정확히 28kg를 뺐습니다. 28kg. 이게 100kg에서 72kg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지. 진짜 반쪽이 된 겁니다. 그때 그때 제 허리가 38인치인가 40인치인가 아무튼 엄청 컸어요. 교복이 교복을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푸대자루처럼 교복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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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혁뒤를 쫄라매고 갔습니다. 교복이 완전 그냥 넝마처럼 쳐져버린 거지. 학교로 갔더니 다른 친구들 놀란 건 말도 못하고 먼저 살을 뺐던 공룡도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진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와 그날 1교시 마치고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에 있는 모든 여선생님들이 다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선생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살 뺐냐 이러면서 알려달라고 근데 제가 뭐 운동을 압니까? 그냥 저는 그렇다고 여자 선생님한테 쌍절곤 돌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발차기만 했다고 했죠. 하루에 30분씩 발차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발차기 붐이 부은 겁니다. 여기저기 여학생들 발차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보름 지나니까 살이 2kg가 빠졌니 3kg가 빠졌니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매점 가가지고 라면도 사주고 그랬어요. 이게 그거야.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야겠다. 이런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이 빠졌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살 안 빠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기와 질투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고 달콤한 칭찬이다. 감사합니다. 응?